마지막 질문입니다.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? 네? 앞으로의 방향이나 할 일을 말씀해주세요. 장기적인 미래 계획이나. 앞으로 그림 작업 계속 할 거고요. 그리고 가능하면 해외 연수도 갈 생각입니다. 그리고 전시회도 가능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최근에 완성된 작품 한 장만 찍어갈게요. 어디에 실리는 건가요? 삼정초등학교 3학년 4반 꿈나래 기사에 실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